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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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빨리 출근했는데 짠! 노력 없이 대박나는 부적을 샀거든요.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 아주 별개별게 많은 그런 핸드폰입니다. 오자마자는 항상 샷핸드폰을 대답을 해요. 대답이 아니라 답장. 지금도 답장할 알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답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지? 왜 입금을 완료하셨다고 그러지? 예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마트플레이스 네이버 예약이 들어오면은 이거 보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 전화드리고 확정할 거 있으면 확정은 저희가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 답장을 한번 해볼게요. 아 나 진짜 너무 더워. 너무 덥다. 지금 너무 더워서 에어컨 앞에서 바람을 좀 이렇게 맞아줘야겠어요. 약간 이렇게 되긴 하는데 좋아. 오히려 시원해. 이렇게 되긴 하는데 좋아. 오히려 시원해. 좀 더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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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무슨 귀여워요. 예쁘지? 예쁘네요. 여름的 구찌입니다. 구찌에서 소영쌤 생일선물을 사러 왔는데 삐까뻔짝하지만 제가 살 것은 이런 건 아닙니다. 요한대 온 김에 번...보었어? 여기 이름이 뭐지? 아! 번 패티 번 가서 이렇게 시켰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응, 진짜 맛있어 옥수수 프라이라 그래가지고 시켰거든? 이건 과카몰리, 이거는 트러플 리코타 치즈 우와, 그럼 봐 이거 쏟을 뻔했어 봤지, 이거 무슨가? 와 진짜 각종 방법으로 다 쏟으시네요? 이거 양은 냄비네 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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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따라라라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빨리 씌워주세요 하늘실장님 생일 축하 아, 뭐 여기까지밖에 안 나 합니다 와, 에어컨이 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붙여줬어 어, 끝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내 손을 안 가지고 간다 아, 근데 왜 이랬어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뭐야, 이게 뭐지? 아, 늦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였어요, 지금 촉촉해지고 좋아요 아, 너무 진짜 감사해요 진짜 웃겨, 노래 잘 틀었다 아, 완벽한 중국이었다 빨리 붙어봐, 빨리 그거 이거 먼저 해줘봐 봐 이거 내가 어제 더현대에서 엄마, 저기 되게 예쁘지 저기 비싸고 좋아 그랬잖아 아, 이거 약간 죽어도 되나? 아, 이거 보여요? 어머, 어머, 수정이야? 진짜 너무 귀엽다 어머, 너무 귀여워 한 게 좋을 거 같아 오늘부터 많이 문져라 보니 응 인구로운 안 생기게 어, 진짜 안 생길 거 같아 털 관리 조심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느끼니까, 너희가 또 아, 나 발 뽑아줄게요 진짜 고찌인데, 이거 어떻게 진짜 고찌예요? 가짜 고찌일까 봐? 아니, 약간 이거 고찌가 여기 종이백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니면 악세사리 샷 가서 그럴 수도 있어 그거는 고증서? 아니, 이거 맞아요 뜯어볼게요 살짝 금떨리는데 신상이래요 신상이요? 아, 근데 안은 디자인인데 약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옷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 왜 왜 땀이 짤 왜 털어? 나올 줄 알았어 아, 여기 안 오우 맞을까? 맞을까? 오, 요즘 실버를 꽂혔잖아요 맞아요 아, 좋죠? 아, 딱이다, 딱이다 됐다 약간 큰가? 아, 이 정도 좋아요 아니, 그냥 폭들은 맞춰되고 여기로 들어가고 근데 교환을 하고 싶으면 여기도 하면 되겠다 이게 이쁘다 됐다 됐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뭐가 많이 왔어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 분명히 이거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거 내가 보고서 반했던 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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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세상에 세상에 파티아 털 좀 들고 올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들고 와 비 짱 많이 온다 이뻐요 완전 난리 났죠 뭔가 무서운 느낌 오전 첫 타임 손님들이 오셨고요 저는 오늘 수강을 하는 날이라 아직 여유가 조금 있어서 택배를 조금 까보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온 택배가 많았는데 아 뭔가 시간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길이가 그냥 계속 까서 썼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크레이지 탑재 아 이게 왜 회색이 아니라 약간 청색이 돌지? 이거 4개 묶음짜리 2개 샀고요 그리고 콤지 콤지랑 또 뭔가를 산 것 같은데 이렇게 스와를 좀 사고 이거는 요거트 젤 글리터인데 화이트 글리터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발레리나 2에 있는 9번을 사야 되는데 그게 품절이라 그래서 일단 급한대로 이거라도 사봤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쓰도록 하고 블랑블랑해서 산 파츠드 여름여름한 불가사리랑 리데라트템에 쓰는 것도 샀고요 파우더도 하나 사고 또 이거는 네일은 재료빨에서 산 건데 뭔가 써보고 싶은 플레이크가 있어서 하나 샀고 이거는 프롬더 네일에서 파는 자석입니다 내일은 재료 천국이구나 재료빨이 아니라 여기서 샀어요 오늘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날 선생님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이것도 가져가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쁘다 예쁘다 예쁘다 들어주세요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소원 오늘 하루 종일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날씨였습니다. 퀸터도 하고 사서도 시간대요 퀸터도 하고 사서도 시간대요 들어왔수 있구나 다르게 해야겠다 하지만 다시 하루 시간대도 있고 마크 퀸터를 완전히 이용해서 HHHH 저녁은 아예 아예 추천드려요 아예 추천드려요 네, 네, 추천드려요 그니까, 어필요? ㅋㅋㅋㅋㅋ 어필요? 괜찮은 것 같아... 아, 나 맞췄구나 아, 나 맞췄구나 표정에.. 다들 하라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 어때요? 저거? 아, 진짜 예쁜데? 네. 오, 마카롱은 조금 달라간 거예요? 오, 좀 잤네요. 오, 좀 잤네요. 오, 좀 잤네요. 오, 좀 잤네요. 아, 어때요? 오, 이거 봐. 나 이거 봐. 귀여워. 아,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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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봐. 진짜? 나, 이거 봐. 나도 이럴 거 아니야. 진짜 안해, 내가. 그동안 또 마셉을 가득한 섹시가 으 2 2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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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차 진짜 많은 것 같아. 여기 오는데도 여기 차 엄청 많은데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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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고추장 소금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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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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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